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 오뎅과 군, 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벌렉거리게 하는 포장을 덜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었으면 카바이트 불의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우연이 많았다. 우리 세 사람이란 나와 도수 높은 안경을 선 안이라는 대학원 학생과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요컨대 가난병이라는 것만은 분명하여 그의 정체를 꼭 알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 서른 대여섯 살짜리 사내를 말한다. 먼저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은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가 끝났을 때는 나는 그 안시라는 성을 가진 스물다섯 살짜리 대한민국 청년 대학 구경을 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 부잣집 장남이라는 걸 알았고 그는 내가 스물다섯 살짜리 시골 출신 고등학교는 나오고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군대에 갔다가 임질에 한 번 걸려본 적이 있고 지금은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자기소개는 끝났지만 그러고 나서는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 잠시 동안은 조용히 술만 마셨는데 나는 새카맣게 구워진 참새를 집을 때 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군 참새에게 감사하고 나서 얘기를 시작했다. 안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그가 말했다. 김영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예 라고 나는 대답했다.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 수 있는 것으로 손안에 잡아본 것이 있으세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는 안경 속에서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잠시 동안 표정을 꼼지락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없어요 나도 파리밖에는. 낮엔 이상스럽게도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길은 얼음이 녹아서 흙물로 가득했었는데 밤이 되면서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고 흙물은 우리의 발밑에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쇠가죽으로 쥐어진 내 금정 구두는 얼고 있는 땅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창기운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술집이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나 들어올 때지 마시면서 곁에 선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때는 떼지 못하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문덕 들었지만 그 안경쟁이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놈 그럴듯하다고 생각되어 추위 때문에 저려오는 내 발바닥에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했다. 김형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하고 그가 내게 물었던 것이다. 사랑하고 말고요. 나는 갑자기 의기양양해져서 대답했다. 추억이란 그것이 슬픈 것이든지 기쁜 것이든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의기양양하게 한다. 슬픈 추억일 때는 고전억이 의기양양해지고 기쁜 추억일 때는 소란스럽게 의기양양해진다. 사관학교 시험에서 미역국을 먹고 나서도 얼마 동안 나는 나처럼 대학 입학시험에 실패한 친구 하나와 미아리 하숙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그때가 처음이었죠. 장교가 된다는 꿈이 깨어져서 나는 퍽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영영 시리에 버린 느낌입니다. 아시겠지만 꿈이 크면 클수록 실패가 주는 절망감도 대단한 힘을 발휘하더군요. 그 무렵 재미를 붙인 게 아침의 만원된 버스칸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친구와 나는 하숙집의 아침 밥상을 밀어놓기가 바쁘게 미아리 고개 위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갑니다. 개처럼 숨을 헐띡거리면서 말입니다. 시골에서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온 청년들의 눈에 가장 부럽고 신기하게 비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러운 거 뭐니뭐니 해도 밤이 되면 빌딩들이 창에 켜지는 불빛 아니 그 불빛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고 신기한 건 버스칸 속에서 1cm도 안 되는 간격을 두고 자기 곁에 예쁜 아가씨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가씨들과 발목의 살을 대고 있기도 하고 허벅다리를 비비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는 하루종일 시내버스를 이것저것 갈아타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날 밤에는 너무 피로해서 토했습니다만 잠깐 무슨 얘기를 하시냐는 겁니까?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친구와 나는 출근시간에 많은 버스 속을 서리꾼들처럼 안으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젊은 여자 앞에 섭니다. 나는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나서 달려오느라고 좀 멍해진 머리를 올리고 있는 손에 기댑니다. 그리고 내 앞에 앉아있는 여자의 아랫배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보냅니다. 그러면 처음엔 얼른 눈에 뜨이지 않지만 시간이 조금 가고 내 시선이 투명해지면서부터 나는 그 여자의 아랫배가 조용히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르내린다는 건 호흡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물론입니다. 시체의 아랫배는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요. 하여튼 나는 그 아침의 많은 버스 간 속에서 보는 젊은 여자 아랫배의 조용한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움직임을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퍽 음탕한 얘기군요. 라고 아는 기묘한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화가 났다. 그 얘기는 내가 말일 라디오의 박사게임 같은 데 나가게 돼서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것은 이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남들은 상추니 5월의 새벽이니 천사이 이만이 하고 대답하겠지만 나는 그 움직임이 가장 신선한 것이라고 대답하려니 하고 일부러 기억해 두었던 것이었다. 아니 음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강경한 태도로 말했다. 그 얘기는 정말입니다. 음탕하지 않는다는 것과 정말이란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죠? 모르겠습니다. 관계 같은 건 나 모릅니다. 욕한데. 그렇지만 그 동작은 오르내린다는 것이지 꿈틀거린다는 것은 아니군요. 기명은 아직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시는군. 우리는 다시 침묵 속으로 떨어져서 술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개새끼. 그게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고 해도 괜찮다. 하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가 말했다. 난 지금 생각해 봤는데 기명의 그 오르내림도 역시 꿈틀거림의 일종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즐거워했다. 그것은 틀림없는 꿈틀거림입니다. 난 여자의 아랫배를 가장 사랑합니다. 아니건 어떤 꿈틀거림을 사랑합니까? 어떤 꿈틀거림이 아닙니다. 그냥 꿈틀거리는 거죠. 그냥 말입니다. 예를 들면 대모가 대모를 그러니까 대모, 서울은 모든 욕망의 집결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나는 할 수 있는 한 깨끗한 음성을 지어서 대답했다. 그때 우리의 대화는 또 끊어졌다. 이번엔 침묵이 오래 계속되었다. 나는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내가 잔을 비우고 났을 때 그도 잔을 입에 대고 눈을 감고 마시고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이젠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다소 서글픈 기분으로 생각했다. 결국 그렇고 그렇다. 또 한 번 확인된 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자 그럼 다음에 또 라고 말할까 재미있었습니다 라고 말할까 국내하고 있는데 술잔을 비운 안이 갑자기 한 손으로 내 한쪽 손을 살며시 잡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나는 좀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 안영은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한 얘기는 정말이었습니다. 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는 붉어진 눈두둥을 안경 속에서 두 번 끈뻑거리고 나서 말했다. 난 우리 또래의 친구를 새로 알게 되면 꼭 꿈틀거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얘기는 5분도 안 내서 끝나버립니다. 나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듯 하기도 했고 모를 것 같기도 했다. 우리 다른 얘기 합시다 하고 그가 다시 말했다. 나는 심각한 얘기를 좋아하는 이 친구를 골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음성을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취한 사람의 특권을 맛보고 싶어서 얘기를 시작했다. 평화시장 앞에서 줄지어선 가로등 중에서 동쪽으로부터 여덟 번째 등은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좀 어리둥절해 하는 것을 보자 더욱 신이 나서 얘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화신백화점 6층의 창들 중에서는 그 중 3개에서만 불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러자 이분은 내가 어리둥절해질 사태가 벌어졌다. 아내의 얼굴에 놀라운 기쁨이 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가 빠른 말시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서대문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이 32명이 있는데 그 중 여자가 17명이고 어린애는 5명, 젊은애는 21명, 노인이 6명입니다. 그건 언제일이지요? 오늘 저녁 7시 15분 현재입니다. 아! 하고 나는 잠깐 절망적인 기분이었다. 그 반작용인 듯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서 털어놓기 시작했다. 단성사 옆 골목의 첫 번째 쓰레기통에는 초콜릿 포장지가 2개 있습니다. 그건 언제? 지난 14일 저녁 9시 현재입니다. 적십자 병원 정문 앞에 있는 호두나무의 가지 하나는 부르져 있습니다. 얼찌로 삼가에 있는 간판 없는 한 술집에는 미자라는 이름을 가진 색시가 5명 있는데 그 집에 들어온 순수대로 큰미자, 둘째미자, 셋째미자, 넷째미자, 막내미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겠군요. 그 술집에 들어가 본 사람은 꼭 기명 하나뿐이 아닐 테니까요. 아 참 그렇군요. 난 미처 그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난 그 중에 큰미자와 하루 저녁 잤는데 그 여자는 다음날 아침 일수로 물건을 파는 여자가 왔을 때 내게 팬티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금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대두리 빈 술동에는 돈이 110원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얘기가 됩니다. 그 사실은 완전히 김형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말투는 점점 서로를 존중해 가고 있다. 나는 하고 우리는 동시에 말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럴 때는 번갈아서 서로 양보했다. 나는 이번에는 그가 말을 잘하였다. 서대문 근처에서 서울역 쪽으로 가는 전차의 트롤리가 내 시야 곳에서 꼭 다섯 번 파란불꽃을 튀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오늘 밤 7시 15분에 거길 지나가는 전차였습니다. 안흥은 오늘 저녁엔 서대문 근처에서 살고 있었군요. 예, 서대문 근처에서만. 난 종로 2가 쪽입니다. 영보 빌딩 안에 있는 변수문의 손잡이 조금 밑에는 약 2cm가량의 손톱 자국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고 그는 소리내 웃었다. 그건 김형이 만들어 놓은 자국이겠죠? 나는 무한했지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사실이었다. 어떻게 아세요? 하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별로 기분 좋은 기억이 못 되는군요. 역시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발견하고 비밀이 간직해 두는 편이 좋겠어요. 그런 짓을 하고 나서는 뒷맛이 좋지 않더군요. 난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했던 모든 그것에 대한 혐오감이 치밀어서 나는 말을 거치고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고개짓을 해버렸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이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약 30분 전에 들은 말이 틀림없다면 지금 내 옆에서 안경을 번쩍이고 앉아있는 친구는 틀림없는 부잣집 아들이고 높은 공부를 한 청년이다. 그런데 왜 그가 이래야만 되는가? 안영이 부잣집 아들이란 것은 사실이겠죠? 그리고 대학원 학생이라는 것도 내가 물었다. 부동산만 해도 대략 3천만 원쯤이면 부자가 아닐까요? 물론 내 아버지 재산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이란 건 여기 학생증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는 호주머니를 뒤적거리면서 지갑을 꺼냈다. 학생증 가진 필요 없습니다. 실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안영같은 사람이 추운 밤에 싸구려 선술집에 앉아서 나같은 친구나 간직할 만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스럽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그건 그건 그는 좀 열띤 음성으로 말했다. 그건 그렇지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영이 추운 밤에 밤거리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습관은 아닙니다. 나같은 가난병에는 호주머니에 돈이 좀 생겨야 밤거리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글쎄 밤거리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숙방에 들어앉아서 벽이나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밤거리에 나오면 무언가 좀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뭐가요? 그 무언가가 그러니까 생이라고 해도 좋겠죠. 김영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내 대답은 이렇습니다. 밤이 됩니다. 난 집에서 거리로 나옵니다. 난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것을 느낍니다. 아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김영은 그렇게 안 느낍니까? 글쎄 나는 사물의 틈에 끼어서가 아니라 사물을 멀리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글쎄 좀... 아니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를테면 낮엔 그저 스쳐 지나가던 모든 것이 밤이 되면 내 시선 앞에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몸을 송두리째 드러내놓고 절절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런 사물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일이 말입니다. 의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로 2가에 있는 빌딩들이 백돌수를 헤아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무의미한 겁니다. 아니 사실은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난 아직 그걸 모릅니다. 김영도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한번 함께 그거나 찾아볼까요? 일부러 만들어 붙이지는 말고요. 좀 어리둥절하군요. 그게 안영의 대답입니까? 난 좀 어리둥절한데요. 갑자기 의미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 참 미안합니다. 내 대답은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군요. 그냥 뭔가 뿌듯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밤거리로 나온다고. 그는 이번에 목소리를 낮추어서 말했다. 김영과 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서 같은 지점에 온 것 같습니다. 만일 이 지점이 잘못된 지점이라고 해도 우리 탓은 아닐 거예요. 그는 이번에 쾌활한 음성으로 말했다. 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디 따뜻한 데 가서 정식으로 한 잔씩 하고 헤어집시다. 난 한 바퀴 돌고 여관으로 갑니다. 가끔 이렇게 밤거리를 쏘다니는 밤엔 꼭 여관에서 자고 갑니다. 여관을 찾아든다는 프로가 내게는 최고죠. 우리는 각기 계산하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때 한 사내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우리 곁에서 술잔을 받아놓고 연탄불에 손을 쬐고 있던 사내였는데 술을 마시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불이 쬐고 싶어서 잠깐 들렀다는 꼴을 하고 있었다. 제법 깨끗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엔 기름도 얌전하게 발라서 카바이트의 불꽃이 너풀 될 때마다 머리카르의 하이라이트가 이래저래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 선지는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가난뱅이 냄새가 나는 서른 대여살짜리 사내였다. 아마 빈작하게 생긴 탁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유난히 새빨과 눈시울 때문이었을까? 그 사내가 나나 안중호의 어느 누구에게라도 할 것 없이 그냥 우리 쪽으로 향하여 말을 걸어온 것이다. 미안하지만 제가 함께 가도 괜찮을까요? 제게 돈은 얼마 있습니다만. 이라고 그 사내는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 힘없는 음성으로 봐서는 꼭 끼워달라는 건 아니라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는 것 같기도 했다. 나와 안은 잠깐 얼굴을 마주보고 나서 아저씨 술값만 있다면 이라고 내가 말했다. 함께 가시오죠? 라고 안도 내 말을 이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 사내는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하면서 우리를 따라왔다. 안은 일이 좀 이상하게 되었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나 역시 유쾌한 예감이 들지는 않았다. 술 좌석에서 알게 된 사람끼리는 의외로 재미있게 놀게 되는 것을 몇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이렇게 힘없는 목소리로 끼어드는 양반은 없었다. 즐거움이 넘치고 넘친다는 얼굴로 요란스럽게 끼어들어야만 일이 다 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갑자기 목적지를 잊은 사람들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너릿너릿 걸어갔다. 전부 때부터 약광고판 속에서는 예쁜 여자가 춥지만 할 수 있느냐는 듯한 쓸쓸한 미소를 띄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어떤 빌딩의 옥상에서는 소주광고의 네온사인이 열심히 명멸하고 있었고 소주광고 곁에서는 약광고의 네온사인이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다는 듯이 황컵히 꺼졌다간 다시 켜져서 오랫동안 빛나고 있었고 이제는 완전히 얼어붙은 길 위에는 거지가 돌덩이처럼 여기저기 엎드려져 있었고 그 돌덩이 앞을 사람들이 힘껏 웅크리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휙 날리어 거리의 저쪽에서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그 종이 조각은 내 발밑에 떨어졌다. 나는 그 종이 조각을 집어들였는데 그것은 미희 서비스 특별염가라는 것을 강조한 어느 비어홀의 광고지였다. 지금 몇 시쯤 되었습니까? 하고 힘없는 아저씨가 아내에게 물었다. 9시 10분 전입니다. 라고 잠시 후에 안이 대답했다. 저녁들은 하셨습니까? 난 아직 저녁을 안 했는데 내가 살 테니까 같이 가시겠어요? 하고 힘없는 아저씨가 이번에 나와 안을 번갈아보며 말했다. 먹었습니다. 하고 나와 안은 동시에 말했다. 혼자서 하시죠? 라고 말했다. 그만두겠습니다. 힘없는 아저씨가 대답했다. 하세요. 따라가 드릴 테니까요. 아니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근처의 중국 요리집으로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가서 앉았을 때 아저씨는 또 한 번 간곡하게 우리가 뭘 좀 들 것을 권했다. 우리는 또 한 번 사양했다. 그는 또 권했다. 아주 비싼 걸 시켜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나는 그의 권유를 철회시키기 위해서 말했다. 네. 사양 마시고. 그가 처음으로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을 써버리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나는 그 사내에게 어떤 꿍꿍이 속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불안했지만 통닭과 술을 시켜달라고 했다. 그는 자기가 주문한 것 외에 내가 말한 것도 사원에게 청했다. 아는 어처구니 없는 얼굴로 나를 보았다. 나는 그때 마침 옆방에서 들려오고 있는 여자의 불그레한 신음소리를 듣고만 했었다. 이 형도 뭘 좀 드시죠? 라고 아저씨가 아내에게 말했다. 아니 전 아는 술이 다 깬다는 듯이 펄쩍 뛰고 사양했다. 우리는 조용히 옆방의 다급해져가는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전차의 끼끼끼끼리는 소리와 홍수나 강물소리 같은 자동차들의 달리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고 가까운 곳에선 이따금 초인종 울리는 소리도 들렸다. 우리의 방은 어색한 침묵에 쌓여있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말하기 시작했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젠 슬퍼지도 않다는 얼굴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고 있었다. 네 그거 안되셨군요. 라고 안과 나는 각각 조의를 표했다. 아내와 나는 참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몽땅 우리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든지 같이 다니면서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딸기철엔 수원에도 가고 포도철엔 안양에도 가고 여름이면 대천에도 가고 가을엔 경주에도 가보고 밤엔 영화 구경, 쇼 구경하러 열심히 극장에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무슨 병원이셨던가요? 하고 아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급성 뇌망염이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옛날에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급성 폐렴을 앓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모두 괜찮았는데 이번의 급성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무언지 입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아니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지르며 우리는 꺼지는 게 어떻겠느냐는 눈짓을 보냈다. 나 역시 동감이었지만 그때 그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눌러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이 때구 근처에 있다는 얘기만 했지 한 번도 친정과는 내왕이 없었습니다. 난 처가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다시 고개를 떨구고 입을 우물거렸다. 뭘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묻었다. 그는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마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외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돈 4천 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리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실습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쬐고 한다는데 정말 그러겠지요?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완이 닦고 안과 양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갔다.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이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 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버리고 싶은데요. 쓰십시오. 아니 얼른 대답했다.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성나겠다.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 라고 사내는 우리와 만난 후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중국집에서 그리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천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는 울고 다른 쪽 눈으로는 웃고 있었고 아는 도망갈 국리를 하기에도 지쳐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 나는 악센트를 찍는 문제를 모두 틀려버렸단 말이야 악센트 말이야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거리는 영화에서 본 식민지의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고 그러나 여전히 소주광고는 부지런히 약광고는 게으름을 피우며 반짝이고 있었고 전봇대의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 라고 웃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갈까? 하고 아저씨가 말했다. 어디로 갈까? 아니 말하고 어디로 갈까? 라고 나도 그들의 말을 흉내냈다.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다. 방금 우리가 나온 중국집 곁에 양품점의 쇼윈도가 있었다. 사내가 그쪽을 가리키며 우리를 끌어당겼다. 우리는 양품점 안으로 들어갔다. 넥타이를 하나 골라가지 내 아내가 사주는 거야? 사내가 호통을 쳤다. 우리는 알록달록한 넥타이를 하나씩 들었고 돈은 600원이 없어져 버렸다. 우리는 양품점에서 나왔다. 어디로 갈까? 라고 사내가 말했다. 갈 데는 계속해서 없었다. 양품점의 앞에는 귤장수가 있었다. 아내는 귤을 좋아했다고 외치며 사내는 귤을 벌려놓은 수레 앞으로 돌진했다. 돈 300원이 없어졌다. 우리는 이빨로 귤 껍질을 벗기면서 그 부근에서 서성거렸다. 택시 사내가 구함쳤다. 택시가 우리 앞에서 멎었다. 우리가 차에 오르지 마자 사내는 세브란스로 라고 말했다. 안됩니다. 소용없습니다. 아내 재빠르게 외쳤다. 안될까? 사내는 중얼거렸다. 그럼 어디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운전수가 짜증난 음성으로 말했다. 갈 데가 없으면 빨리 내리쇼.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결국 우리는 중국집에서 스무 발짝도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거리의 저쪽 끝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나타나서 점점 가깝게 달려들었다. 소방차 두 대가 우리 앞을 빠르고 시끄럽게 지나쳐갔다. 택시 사내가 구함쳤다. 택시가 우리 앞에 멎었다. 우리가 차에 오르자마자 사내는 저 소방차 뒤를 따라갑시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귤 껍질 세 개째를 벗기고 있었다. 지금 불 구경하러 가고 있는 겁니까? 라고 아내 아저씨에게 말했다. 안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벌써 열 시 반인데요. 좀 더 재미있게 지내야죠. 돈은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아저씨는 호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모두 털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내에게 건네주었다. 안과 나는 세워봤다. 천 구백은 하고 동전이 몇 개, 십 원짜리가 몇 장이 있었다. 됐습니다. 아는 다시 돈을 돌려주면서 말했다. 세상엔 다행히 여자의 특징만 중점적으로 내보이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내 아내의 얘기입니까? 라고 사내가 슬픈 음성으로 물었다. 내 아내의 특징은 잘 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종삼으로 가자는 얘기였습니다. 아내 말했다. 사내는 안을 경멸하는 듯한 웃음을 뜨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화재가 난 곳에 도착했다. 30원이 없어졌다. 화재가 난 곳은 아래층인 페인트 상점이었는데 지금은 미용학원 2층에서 불길이 창으로부터 뿜어나오고 있었다. 경찰들의 호각소리, 소방차들의 사이렌 소리, 불길 속에서 나는 탁탁 소리, 물줄기가 건물의 벽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 그러나 사람들의 소리는 아무것도 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불빛에 비쳐 무한당한 사람들처럼 붉은 얼굴로 적물처럼 서 있었다. 우리는 발밑에 굴러있는 페인트통을 하나씩 궁둥이 밑에 깔고 웅크리고 앉아서 불구경을 시작했다. 나는 불이 좀 더 오래 타기를 바랐다. 미용학원이라는 간판에 불이 붙고 있었다. 원자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김형 우리 얘기나 합시다 하고 안이 말했다. 화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서 볼 것을 오늘 밤에 미리 보았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저 화재는 김형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 아저씨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화재엔 흥미가 없습니다. 김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물줄기 하나가 불타고 있는 학으로 달려들고 있었다. 물이 닿는 곳에도 회색 연기가 피어올랐다. 힘없는 아저씨가 갑자기 힘차게 깡통으로부터 일어섰다. 내 아내입니다. 하고 사내는 환한 불길 속을 손가락 쳐나며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다. 내 아내가 머리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골치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머리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여보, 골치가 깨질 듯이 아픈 게 뇌망님의 정세입니다. 그렇지만 적은 바람에 휘날리는 불길입니다. 앉으세요. 불 속에 아주머님이 계실 리가 있습니까? 라고 아니, 아저씨를 끌어안치며 말했다. 그러고 나서 아는 나에게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이 양반 우릴 웃기는데요? 나는 꺼졌다고 생각하고 있던 학에 다시 불이 붙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물줄기가 다시 그곳으로 뻗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물줄기는 겨냥을 잘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불은 날색의 용자를 핥고 있었다. 나는 미까지 어서 불 붙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간판에 불이 붙는 과정을 그 많은 불구경군들 중에서 나 혼자서 알고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때 문덕 나는 불이 생명을 가진 것처럼 생각되어서 내가 조금 전에 바라고 있던 것을 취소해버렸다. 무언가 하얀 것이 우리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곳에서 불타고 있는 건물 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그 비둘기는 불 속으로 떨어졌다. 무엇이 불 속으로 날아들어갔지요? 내가 안을 돌아다보며 물었다. 예, 뭐가 날아갔습니다. 안은 나에게 대답하고 나서 이번엔 아저씨를 돌아다보며 보셨어요? 하고 그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잠자코 앉아있었다. 그때 순경 한 사람이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 당신이다! 라고 순경은 아저씨를 한 손으로 붙잡으면서 말했다. 방금 무엇을 불 속에 던졌소? 아무것도 안 던졌습니다. 뭐라고요? 순경은 때릴 듯한 신용을 하며 아저씨에게 소리쳤다. 내가 던지는 걸 봤단 말이요. 뭘 불 속에 던졌소? 돈입니다. 돈? 돈과 돌을 수건에 싸서 던졌습니다. 정말이요? 순경은 우리에게 물었다. 예, 돈이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불난 곳에 돈을 던지면 장사가 잘 된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졌답니다. 말하자면 좀 돌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쁜 짓을 결코 하지 않는 장사꾼입니다. 안이 대답했다. 돈은 얼마였소? 일원짜리 동전 한 개였습니다. 안이 다시 대답했다. 순경이 가고 났을 때 안이 사내에게 물었다. 정말 돈을 던졌습니까? 예, 우리는 꽤 오랫동안 불꽃이 튀는 탁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한참 후에 안이 사내에게 말했다. 결국 그 돈은 다 쓴 셈이군요. 자, 이젠 약속이 끝났으니 우린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안과 나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사내가 우리를 쫓아와서 안과 나의 팔을 반쪽씩 붙잡았다. 나 혼자 있기가 무섭습니다. 그는 벌벌 떨며 말했다. 곧 통행금지 시간이 됩니다. 난 여관으로 가서 잘 작정입니다. 안이 말했다. 난 집으로 갈 겁니다. 내가 말했다. 함께 갈 수 없겠습니까? 오늘 밤만 같이 지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잠깐만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사내는 말하고 나서 나를 붙잡고 있는 자기의 팔을 부채질하듯이 흔들었다. 아마 안의 팔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으리라.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나는 아저씨에게 물었다. 여관비를 구하러 잠깐 이 근처에 들렀다가 모두 함께 여관으로 갔으면 하는데요. 여관이요? 나는 내 호주머니 속에 든 돈을 손가락으로 계산해 보며 말했다. 아닙니다. 폐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잠깐만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돈을 빌리러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이 근처예요? 예, 여기가 남영동이라면. 아마 틀림없는 남영동인 것 같군요. 내가 말했다. 사내가 앞장을 서고 안관해가 그 뒤를 쫓아서 우리는 화재로부터 멀어져 갔다. 빚받으러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 사내에게 말했다. 그렇지만 저는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느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다. 골목의 모퉁이를 몇 개인가 돌고 난 뒤에 사내는 대문 앞에 전등이 켜져 있는 집 앞에 멈추었다. 나와 아는 사내로부터 열 발작점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사내가 배를 눌렀다. 잠시 후에 대문이 열리고 사내가 대문 앞에 선 사람과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 아저씨를 뵙고 싶은데요? 주무시는데요? 그럼 아주머니는? 주무시는데요. 꼭 배워야겠는데요? 기다려 보세요. 대문이 다시 닫혔다. 아니, 달려가서 사내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냥 가시죠? 괜찮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니까요. 아니, 다시 먼저 서 있던 곳으로 걸어왔다. 대문이 열렸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사내가 대문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누구시죠? 대문은 잠에 취한 여자의 음성을 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늦게 찾아와서 실은... 누구시죠? 술 취하신 것 같은데... 월부채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하고 사내는 비명 같은 높은 소리로 외쳤다. 월부채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이번엔 사내는 문기둥에 두 손을 짚고 앞으로 뻗은 자기 팔 위에 얼굴을 파묻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월부채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월부채값. 사내는 계속해서 흐느꼈다. 내일 낮에 오세요. 대문이 탕 닫혔다. 사내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사내는 가끔 여보라고 중얼거리며 오랫동안 울고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열 발짝점 떨어진 곳에서 그가 울음을 거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 후에 그가 우리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왔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몹시 춥군요? 하고 사내는 우리를 염려한다는 음성으로 말했다. 추운데요? 빨리 여관으로 갑시다. 아니 말했다.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여관에 들어갔을 때 아니 우리에게 말했다. 그게 좋겠지요? 모두 한 방에 뜨는 게 좋겠어요? 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서 말했다.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겐 더 좋았던 셈이었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모두 같은 방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말했다. 난 아주 피곤합니다. 아니 말했다.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죠.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아니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 사완이 지적해준 나란히 붙은 방 3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놓읍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 하고 아는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완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섰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내이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빨리 도망해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죠? 물론 그렇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에서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밖의 이른 아침에는 싸랑 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멀어져 갔다. 난 그가 죽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말했다.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 라고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에 기스를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18것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들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는 짐작도 못했으니까요. 18것.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아는 눈을 막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나도 그를 따라가서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김형 우리는 분명히 25살짜리죠?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도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 번 기웃했다.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무언가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겨우 25살입니다. 나는 말했다. 하여튼 하고 그가 내게 소문을 내밀며 말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하는 길을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으로 내거다 보니 아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 아멘. 사무실아